깊은 숲속에 숨어 있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먹는 사람 두 번 놀라게 한다는 이 맛. 단돈 6천원에 내어주는 게 이만큼. 아낌없이 주는 한상이 푸짐합니다. 마음 푸근해지는 시골 맛은 덤이라죠. 형제 밥상에 다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전라남도 장성의 충령산으로 갑니다. 초록빛 수놓은 듯 빼고 간 편백숲. 편백잎이 뿜어낸 좋은 공기 덕분일까요? 치유의 공간으로도 유명하다죠. 그 숲 한가운데 냄비든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공간으로 갑니다. 이거 무거운 거 이제 형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맨날 나만 드는 것 같아. 아니 형 형도 들었어. 형 거. 형제세요? 네? 네 형제예요. 몇 살 차이예요? 다섯 살 차이예요. 아 다섯 살 차이는 꽤 나네요. 네. 근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제가 무거운 거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다섯 살 차이면 어디나 다 형제들끼리 있는 집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두 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그 보물 묻어놓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물요? 네. 이 숲 속에? 그럼요. 네. 구석진 숲 속에 뭐가 있긴 있는 걸까요? 어? 여긴가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커피는 거기 밟으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안에 보물 들어있어요. 여기요? 네. 이렇게 다 지금 보물들 다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지금 거기 통에 있는 게? 네. 보물단지 치고는 허술하다 싶은데요. 어디 그 속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꽁꽁 숨겨둔 보물의 정체는 무얼까요? 시큼한 냄새가 먼저 반겨줍니다. 길치네요? 네. 저희 보물입니다. 와 색깔이 근데. 이건 이제 3년 동안 땅에다가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저희가 빼요.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돕니다. 3년 된 묵은지. 손수 담갔다는 김치 맛을 안 볼 수 없죠. 오세요? 물론 게 없이 아삭아삭하네. 18개의 김치통이 묵은지로 가득 차있답니다. 몇 포기를 하시는데요? 엄청 많이 할 때는 뭐 한 7000, 8000 포기라도 가까이 있고요. 김장은 보통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예요. 일주일? 네. 버무리고 하는 작업만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배추를 작업하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길기를 하죠. 편백 숲은 천연 김치 냉장고. 일정한 온도로 묵은지의 아삭함을 지켜준다죠. 밥집하는 형제에게는 보물단지일 수밖에요. 음식은 누가 하네요? 음식은 이제 동생이 주로 합니다. 저는 들고 나르고 묻어야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무거운 거 드네요. 네. 진짜로? 그럼요. 연례 행사처럼. 30여 년 전 할아버지가 귀농한 뒤로 편백 숲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특히 동생 주엽 씨는 숲에 살다시피 했답니다. 야 공기 오는 사람 더 좋다. 이 친구는 원래 비염하고 천식이 어릴 때 심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저희 심하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흡입하는 거 그것도 썼었는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기 좋은 데서 편백 숲에서 살다 보니까 천식은 아예 이제 없었어요. 편백 숲 깊숙이 숨어 있는 형제 일터. 할머니가 하시던 밥집을 3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리학과 출신 주엽 씨가 요리 담당이랍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여기가 한 속 끓인 거예요? 네. 한 속 끓여서 이제 마을분들도 나눠 드시고 피디님도 같이 드시고. 아 저요? 이 지역의 독특한. 국물부터 예사롭지 않죠. 돼지고기까지 푸짐하게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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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에서 잘할까? 이 동네에서? 미분이라 사게. 젊은 사람 있는디. 젊은 사람이 더 잘해지. 젊었네. 하하하. 고수들의 시골 김치찌개. 비법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고추장과 생강까지 더해 조물조물. 이렇게 양념이 밴 고기를 끓는 물에 쏟아넣습니다. 3년 묵은 이 집의 보물도 아낌없이 투하합니다. 어르신들 이대로 끝내면 서운하다죠. 국깃가루예요. 국깃가루를 내야 김치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마지막 비법까지 탈탈 털어넣습니다. 형제와 동네 어르신들의 합작품. 이 김치찌개 저만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니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진한 맛. 충령산표 묵은지찌개입니다. 아이고 김치찌개가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백숲의 아침 식사. 맑은 공기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묵은지와 흰쌀밥은 환상의 궁합이죠. 여럿이 함께 먹으니 더 맛있답니다. 이 참에 시골 맛 하나 더 배워갑니다. 이 참에 시골 맛 하나 더 배워갑니다. 식사 후 농부로 변신한 형제들. 물집까지 쓰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이제 땀 빼러 일하러 가야죠. 아 일하러? 네네. 드디어 일하십니까? 10년 전 밥집을 물려받은 형제가 의기투합해 시작한 일이 있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다는 도전. 형제는 대체 시골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이모 저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이모. 여기는 오이꽃이고 청양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 필요하면 이렇게 가서 따고. 오이고추하고 청양하고 이제 오늘 반찬이랑 쓸 거. 가지하고. 해가지. 마을 농가에 농산물을 가져다 밥상을 차린답니다. 신선한 맛도 맛있지만 형제는 동네 어르신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싶었답니다. 골치 덩어리였던 이런 녀석들 말이죠. 모양이 삐뚤빼뚤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약을 안 하면 이런 못난이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농산물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좀 혼나고 막 곱생기면 못 받죠 가격을? 가격이 못 받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먹든가 버리든가 못 팔면 버려야죠. 그것이 이제 손벌빼를 갖다 하니까 좋죠. 이렇게 거래하는 동네 농가만 20여 곳. 진짜 왔어. 네 여기 왔어요. 녹감 따지라고? 네. 방금 딴 녹압도 오늘 밥상에 오르게 됐으니 농부도 요리사도 기분이 좋습니다. 엄청 많네. 가격은 잘 쳐줘요? 저희끼리 얘기하면 될까요? 비밀이야. 영업비밀. 가격이 잘 주니까 그게 잘 안 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니까. 한 가득이네요. 너무 무거워. 근데 또 동생이 들었어. 어쩔 수 없죠. 식당 경영은 형 진환 씨, 주방은 동생 주엽 씨.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방에서는 동네 어르신 순덕 씨가 주엽 씨의 스승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답니다. 소금 조금 올려봐. 가볍게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낸 녹압. 불맛 입힌 후 마늘만 약간 더하면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순덕 씨에게 배운 이 동네 반찬이라죠. 못난이 녹악의 아삭한 변신. 녹악볶음입니다. 사실 주엽 씨가 요리사가 되기까지 순덕 씨 공이 컸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이모님이 음식 많이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 만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조리아빠를 이제 가게 됐었죠. 이모님들이 조리아빠를 갔어? 어머니는 둘 중에 누가 더 호감이 가요? 나는 둘째가 더 호감이 잘하고 인정이 있고 그래요. 종일 불 앞에서 함께 요리하다 보니 두 사람의 정도 시래기 조림처럼 진하게 익었답니다. 이것만큼은 주엽 씨가 한숨 위 못난이 가지를 튀겨 만든 새콤달콤 가지 강정에 부추 무침 같은 지철나물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맛을 어르신들과 함께 채워갑니다. 젓갈과 버섯볶음도 빠질 수 없죠. 뷔페식으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뽀얀 국물은 무언가요? 저희가 이제 날마다 두부를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두유예요. 두유? 네, 그래서 옆에 이제 국수랑 해가지고 국물국수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두유를 해놨습니다. 국물을?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쌈 채소와 된장국에 수육까지 덩해지면 잔치쌍이 따로 없답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6,000원만 이제 내시면 이많은 걸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제 인건비 정도만. 하하하하 이러니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나요? 사계절 변화무쌍한 반찬에 그 정성 소문이나 날마다 문전성식. 이곳에서 신선한 재료로 몸 다독이고 부근한 맛으로 마음 다독인답니다. 순두보와 묵은지의 조합. 맛은 어떨까요? 맛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맛있어요? 네. 가격에 놀라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죠. 뭐 제가 결제할 거 아니라서. 긍정없이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재료의 신선도가 저는 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일정하고. 배철 그걸로 맨날 바꿔주시고. 메뉴를. 매일매일. 감사해요. 주말마다 저의 수고를 벌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화장실 서문이 오래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텅 빈 그릇 볼 때마다 주의 없이 이 맛의 요리한다 싶다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온난이 농산물이 맛이 없다. 조금 이렇게 좀 상처가 났다. 이런 인식들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를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그때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모두가 도시로 향하는 요즘. 시골을 지킨다며 힘든 길 걸어가는 형제. 가격은 어떻게 똑같이 하실 생각이세요?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요. 그 메뉴에는.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씩씩한 형제 덕에 푸진한 시골 맛. 제대로 보고 갑니다. 이 많은 통아리가 다. 식초예요. 과일이랑 꽃이랑 허브를 넣어서 새콤달콤 맛있는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아, 상큼해요. 시골해요. 시골해요. 저희가 싹 가시는 맛. 시골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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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